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와 큐피드는 엄마와 아들 사이잖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엄마와 아들이 하는 입맞춤이라고 보기엔 입술을 맞대고 시선을 교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림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에로티시즘을 담은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늦출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혹자는 이 그림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일 거다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웅입니다 1545년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일세에게 선물한 이 그림은 정말 보면 볼수록 알쏭달쏭한 그림입니다 처음엔 파격적이고 섹슈얼리티한 이미지에 깜짝 놀라고 다음엔 그림에 얽혀있는 복잡한 상징 때문에 머리를 싸매게 된 건데요 그저 감상만 하자니 너무 궁금하고 수수께끼를 풀어보자니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미스테리 그 자체라고 부를만 합니다 지난 500년간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됐고 각가지 해석이 더해지면서 수수께끼는 또 다른 수수께끼를 불렀는데요 흥미로운 건 지금까지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그림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일 거다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파격적이고 강렬한 에로티시즘이 담긴 수수께끼 같은 치명적인 그림 여러분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함께 풀어보시겠습니까 16세기 프랑스에는 이탈리아의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랑스와 일세 그는 르네상스를 꽃피우며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메디치 가문을 각별하게 생각했는데요 왕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메디치가의 코지모 공작은 프랑스와 일세의 취향을 저격한 그림 한 점을 선물합니다 어떤 그림인지 함께 볼까요 메디치가의 초상화를 담당하던 브론지노가 그린 큐피드와 비너스의 알레고리입니다 그림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상과 다채로운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미술적 기교를 읽게 할 만큼 파격적인 표현 때문에 그림을 보다 보면 많은 감상자들이 점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에로티시즘을 담은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늦추실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제목에 있는 알레고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레고리란 그리스어로 다르게 표현하다는 의미를 가진 알레고리아에서 유래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야기 외에도 숨은 속 뜻이 있다는 거죠 16세기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눈을 즐겁게 하는 동시에 교양과 식경까지 물을 수 있는 알레고리를 미술 속에 숨겨놓는 게 유행했는데요 브론지노 역시 프랑스의 왕에게 선물하는 그림인 만큼 곳곳에 숨은 속 뜻을 담아둔 거죠 우선 등장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정면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두 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림을 해석하기 위한 힌트를 드리자면 소품이나 작은 단서들을 눈여겨보는 건데요 여성의 손에 들린 황금 사과와 발 밑에 있는 하얀 비둘기가 보이시죠? 황금 사과는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준 것이고 하얀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새니까 이 여인은 비너스입니다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소녀는 등에 날개가 있고 어깨에 화살통을 메고 있네요 이것만 들으면 누군지 쉽게 예측이 되시죠? 바로 귀피드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림 있는 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두 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나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와 큐피드는 엄마와 아들 사이잖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엄마와 아들이 하는 입맞춤이라고 보기엔 입술을 맞대고 시선을 교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느껴집니다 큐피드의 몸이 아이가 아닌 소년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비너스의 가슴을 만지는 손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데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비너스가 감상자들을 향해 몸을 적극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너스가 큐피드의 화살을 뽑아내려 하고 큐피드는 비너스의 왕관을 벗기려는 듯한 저 장난스러운 모습도 두 사람의 행동이 낯설고 껄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속내를 숨기려는 속임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이 부적절한 관계를 주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비너스와 큐피드 뒤에는 어린 꼬마가 사랑의 상징인 장미꽃을 들고 뛰어오고 있는데요 표정을 보나 행동을 보나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마치 두레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발바닥을 볼까요?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있었죠 마치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쾌랑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리고 꼬마두엔 어딘지 기묘해 보이는 소녀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요 앳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시선을 내려서 몸쪽을 보면 구렁이인지 뱀인지 짐작하기 힘든 괴수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벌집이 오른손에는 독충을 쥐고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지 짐작이 되세요? 소녀는 일반적으로 기만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기만은 이렇게 소녀의 몸에 괴수의 몸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알레고리는 대부분 신곡에서 온 곳이 있는데 이때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는 기만을 나타내는 괴물에 대해 얼굴은 사람이지만 나머지 몸통은 완전히 뱀이며 꼬리에는 독침이 달려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더구나 기만의 상징물은 가면이 아니던가요? 꼬리 옆에 가면이 놓여있죠 양손에 든 독과 꿀은 사랑의 달콤함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큐피드와 비너스 뒤에 있는 이 두 꼬마는 모두 사랑의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걸 또 알아내기 위해선 단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발견하셨은가요? 노인이 옆에 있는 모래시계와 등 뒤에 날개가 보이시죠 이 모래시계는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를 의미하는데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를 알아냈다고 해서 이 그림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건 아니죠 여전히 알 수 없는 알레고리가 가득한데요 그는 파란 장막을 덮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걷어내려는 걸까요? 그리고 시간의 신에 대항하는 뒷머리가 비어있는 이 창백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둘은 왜 비너스와 큐피드의 뒤에서 다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아직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힘을 내보죠 시간의 신에 대항하는 창백한 이 여인을 누구로 봐야 하는 걸까요? 이 알레고리를 푸는 것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최고의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도상학의 대가인 판옵스키는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와 그의 딸인 진리이고 아버지가 장막을 거두려 하자 딸인 진리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녀가 입을 벌리고 기괴한 표정을 지은 것은 악덕으로 뭉친 사랑에 대한 혐오를 표현한 거란 해석이었죠 참 장막은 일반적으로 사랑의 쾌락과 열정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장막을 걷어낸다는 해석은 사랑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는 행동이고 장막을 덮으려 한다는 해석은 사랑의 어리석음을 가리는 행동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옵스키는 시간의 신과 진리는 사랑의 첫 모습은 관능적이지만 그것의 덧없음을 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맞다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창백한 여인이 비너스와 큐피드에게 혐오를 드러낸다는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간의 신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 듯한 해석 같나요?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른 연구자들의 해석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력한 해석은 시간의 신은 낮 창백한 여인은 시간에 적응하는 밤이며 장막은 어둠이라고 풀이한 겁니다 밤의 장막으로 비너스와 큐피드의 부적절한 사랑을 덮어버리려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해석으로 창백한 여인을 망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쾌락에 빠져서 모든 걸 잊어버리려 하는 망각과 진실을 일깨우려 하는 시간의 신이 서로 우격다짐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왼쪽 여인의 얼굴을 보시면 정말 뒷머리가 없습니다 뇌가 없는 건데요 제가 현재까지의 입장은 시간의 신과 망각의 어떤 다툼으로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랑을 속이는 기만의 신이 시간의 신을 제재한다는 거죠 낮과 밤 진실과 망각 믿음과 기만 시간의 신과 창백한 여인은 사랑의 양가적인 모습을 그림 속에서 가장 잘 대비시킨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짚어볼 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 두 번째 쟁점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바로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노파입니다 그림의 가장 재미있는 점은 화살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화살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잘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왼쪽 구퉁이에 있는 이 노인이 더 중요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질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어요 사랑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감정인 질투와 절망을 의인화한 거라는 거죠 이 감정이 노인으로 표현된 이유는 질투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오랫동안 갉아먹기 때문인데요 제법 수긍이 되는 풀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어요 질투라는 해석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해석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매독의 고통입니다 토상학적으로 보면 노파의 겉모습에서 매독의 증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수분처방을 받아서 몸이 초록색으로 타들어가거나 머리카락과 치아가 빠진 모습이 매독 증상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그림이 그려진 시점을 놓고 보면 이 해석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그림을 그렸을 시기가 이탈리아에서 갑자기 매독이 등장한 때인데요 당시 풍문에 의하면 프랑스가 이탈리아 원적을 와서 이 무서운 질명 매독을 옮겼고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은 매독을 프랑스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림에 대한 해석이 매독이 맞다면 한번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브론지노의 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였죠 프랑스병이라고 불리던 매독을 표현한 그림을 프랑스 왕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배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프랑스에서는 이 매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페인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마 이탈리아 입장과는 또 다르게 이 작품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브론지노의 지금 이 그림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신 이 그림과 거의 쌍둥이 같은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거의 같은 제목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비너스가 있고 큐피드가 있고 그 뒤에 질투가 분명히 보이고요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에로스와 안테로스의 모습까지 들어가서 정말 사랑의 주제로 이야기가 모여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브론지노가 정말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넣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고차 방식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사실 보시면 사진에서 보는 것만큼 성적으로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에 조금 더 가까워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줄 만큼 인간적인 미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신화적 이야기에 맞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당시 지배층이 꿈꾸고 있던 현실에서 유리된 새로운 파라다이스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되게 많고요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그림 속에 등장인물이 들어간 일종의 테마파크처럼 만들어집니다 당시 메디치 가문이 살고 있었던 대저택 뒤쪽에 아주 은밀한 동굴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부온탈레티의 인공동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동굴을 만든 사람이 바로 부온탈레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이 동굴을 들어가다 보면 방이 세 개로 이어진 인공동물인데 양쪽에 기괴한 괴석들이 쭉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은밀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파리스와 헬레나가 서로 사랑을 하는 듯한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 안에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비너스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고 그 밑에는 사티로스가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 괴기스러운 장면의 조각상들이 있죠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브론지노의 작품에서 봤던 그 판타지의 세계가 3D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런 그림과 이런 조각은 당시 지배층들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른들을 위한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즐겼던 것이죠 결국 브론지노의 그림은 당시 지배층들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정서적 도피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론지노 작품을 통해서 그림 속의 알레고리를 읽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저와 함께 그림 속에 숨어있는 알레고리를 찾아 해석한 것처럼 그림을 감상하신다면 앞으로 미술을 보는 재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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